8월 10일 닭밤이 아니라 이거요? 하늘이 형네 편 이긴데 하나, 두고 85번 아니, 두고 오, 아industrie 아니면 어떻게 때려 있는지 알려줄까? 선생님이 형 어떻게 때려주면 대충 알려주세요 어, 내가 알려 줄게요, 서줍아 어, 내가 알려 줄게요, 서줍아 어떻게 하면 돼? 봐봐 이게 이 편 까고! 아 근데 빡빡 빡빡 그게 아니지? 그게 아니지? 네가 하겠다! 어떻게 하는 건데? 어떻게 하는 건데? 이게 이거를! 손을 깨고 가라! 빡빡! 이렇게! 이렇게 해! 형! 야 빨리 해! 여기 앉아! 여기! 자, 일로 오세요! 네! 하하! 세 사람인데... 너무 못하겠어! 하하! 말해! 말해! 더 좋아야! 신뢰치겠습니다! 하나! 둘! 다 됐어! 하하하하! 자,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! 이렇게! 이렇게! ш Zмine 하나! 둘! 천사 어나 이곳이 컸프지네! 어? Web 워? 오! 잡지마. 탁역작이 딱 좋은 이마에요. 어우 odpow! 미안해. 나 어쩔 수가 없죠. 그렇지. 이거 차라리 맞는 게 나아. 그렇지. 하나 둘 셋. 눈 감는 게 낫걸? 아니. 안 감을 거야? 아니 넌. 쭉쭉 강도는 형. 일단 살짝 좀 조절 올라갈 거야. 야 형. 형 잠깐만. 잠깐만. 야 형. 야 형. 아니. 나는 거잖아. 오빠 저 손 진짜. 그럼 소리가 나야 재밌어. 때려주시죠. 오케이 소민아 좋다. 야 너 여자는 또 무지 않아? 그럼 제가 전선으로 자신 때리겠습니다. 여자 못 때리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래. 내가 못 봤구나. 지효 때리는 거. 내가 못 봤구나. 지효 때리는 거. 내가 못 봤구나. 자꾸 가슴이 또 설레여와.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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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포장도 되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물이 올라왔어 허리가 지금 최대지 네대째예요 소민아 대신 세게 따라가는데 이런게 어딨어 여기 손바각이야? 눈 감아 오빠 어디 따라가 상관없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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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 바지 딱 돼 안 돼 안 돼 즉 222 투하 화 눈떡에 일어나 갈게요 위ieran 불편함 유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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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수야 가자 네 감사합니다 부산 또게요 부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뜩이란 방에서 종국한테 점수 못 타고 있는데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 맘에 들으라고 내 맘에 들으라고 아 마음대로 때리라고 했어 마음대로 때리라고 했어 아 형님 마음대로 때리라고 했어 아 형님 마음대로 때리라고 했어 아 형님 마음대로 때리라고 했어 감사합니다.